이런 사랑 또 없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는 서로를 위하고 지극히 사랑하는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조금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은 곱사등이었고 부인은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살아가는 데에는 불편함이 조금 있었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부부 사이의 금슬은 그 어느 부부보다도 좋았습니다 그렇기에 작은 불편함은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부는 늘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우며 다정하게 살아갔습니다 남편은 남편은 집안에서 물려받은 땅이 조금 있었습니다 농지의 면적은 그리 넓지 않은 땅이었지만 남편은 열심히 농사일을 하였고 부인 역시 남편을 도와서 가정일이며 들일이며 할 것 없이 열심히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덕분에 두 사람은 먹고 사는 걱정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만 같았던 이들 부부에게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장터에 놀러갔던 부부는 길을 함께 걷다가 한 남자가 여인에게 꽃다발을 전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부인은 너무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인의 눈빛을 본 이 남편이 울었습니다 부인 부인도 꽃을 받고 싶소? 남편의 물음에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는 꽃 한 송이 부인에게 준 적이 없구나 다음날 이 남편은 곧장 들꽃을 따겠다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남편이 발을 헛디더서 그만 비탈해서 미끄러져 굴러버렸습니다 한참을 대굴대굴 구르다가 결국 간신히 평지에 이르러 멈췄으나 이 남편은 원체도 허리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렇게 굴러버리니 허리를 아주 심하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살려주시오 사람은 살려요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어 그 자리에서 도와달라고 외치다가 이 남편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주변에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황급히 달려가 그를 의원에 옮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웃집에서 일손을 돕고 있던 부인을 불러주었습니다 부인이 가보니 남편은 누워서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부인을 주기 위해 꺾은 들꽃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부인은 그 꽃을 보고 말은 못하고 그저 꺼이꺼이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불행 중 천만다행으로 남편은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으나 허리 부상이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하여 이 남편은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 부인은 홀로 농사일을 도맡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부인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였고 집에 와서는 남편의 병간호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 남편은 자리를 일어나지 못하고 고생하는 부인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손 좀 보시오 그 곱던 손이 어찌 이리도 다 상했단 말이오 많이 아프겠소 고생이 많소 참으로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괜히 나 때문에 부인이 혼자 고생입니다 남편의 말에 부인은 그저 환한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이 남편의 허리는 반 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부인이 정성을 다해 간호를 하였지만 허리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점점 더 악화되어 가기만 하였습니다 남편은 자리에 누워서 여기저기 생기는 욕창들 때문에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부인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슬픔 속에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인은 포기하지 않고 늘 웃으며 남편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계속 누워만 있는 이 남편은 입맛이 떨어지고 음식을 먹기가 도통 힘들었습니다 부인이 매 끼니마다 정성스럽게 마련해주는 음식들도 입에 잘 맞지 않아 먹지 못하고 미룰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부인은 그럴 때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더욱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여 남편을 먹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계속 입맛이 떨어져 음식을 변변히 먹지 못하니 몸이 갈수록 야위어 갔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없으니 하루에 거의 대부분을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잠들어 있는 남편을 물수건으로 부인이 정성스럽게 닦아주는데 이 남편이 잠꼬대를 하였습니다 고동 고동국 부인은 남편의 몸을 닦다 말고 그 남편의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잠에서 깨어나더니 입맛을 다시면서 고동국 맛있는 고동국 한 그릇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남편은 다시 잠이 들었고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남편의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바로 고동을 잡아오겠다 다짐하였습니다 그녀는 바로 고동을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 마을 근처에서는 고동을 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리하여 부인은 십리나 떨어진 큰 산에 들어가서 그 산의 계곡에 고동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고동을 잡을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계절은 살을 애이는 추위의 한 겨울 이었으며 부인이 계곡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넘어가고 어둠이 밀려오는 저녁 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위하는 부인의 의지는 대단했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남편의 입맛을 살려주겠다는 생각으로 때가 겨울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밝게 비치는 달빛 아래서 고동이 있을만한 곳을 찾아 추운 계곡물에 들어가 고동이 있는지 계곡 바닥을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녀는 얼음장 같은 계곡 깊은 곳의 돌들을 드러내며 바닥을 훑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찾아 헤매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어둠이 가시고 아침 해가 떠오를 즈음이 되자 계곡과 계곡 인근이 밝게 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추위에 벌벌 떨며 고동을 찾던 이 부인의 눈에 계곡 한쪽 틈에 고동이 수북히 쌓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부인은 그 추운 와중에도 몹시 기뻐하며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밤이 새도록 찾았던 고동을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찾게 된 부인은 꽁꽁 얼어버린 자신의 몸은 돌보지도 않고 기뻐하며 채 바구니에 그것을 주어 담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동을 다 담고 이 부인이 집으로 향하기 시작하였을 때는 낮이었지만 그래도 겨울이었기에 몹시 추웠고 밖에서 추위에 떨고 몸이 다 젖어버린 이 부인은 온몸에 하얀 서리가 뒤덮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부인의 몸은 생각과는 다르게 서서히 움직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벌벌 떨리는 몸을 애써 진정시키며 손에 든 채 바구니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인의 정성이 남편에게 전해지기도 전에 부인의 몸은 겨울 아침에 찬 바람에 완전히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인은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부인이 들고 있던 바구니의 고동도 바닥에 떨어졌고 그 안에 고동은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부인은 가물거리는 의식을 부여잡고 고동국을 남편에게 끓여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눈앞에 널부러져 있는 고동을 한 움큼씩 쥐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그 자리에서 결국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고 사람들이 막 길을 지나다니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쓰러져 있는 부인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을 마을 사람들은 곧장 남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은 믿기지 않아 하였습니다 이봐 어서 가야하네 자자 어서 들자고 친구들은 남편을 들어서 옮겨서 부인이 쓰러져 있는 곳에 가게 하였습니다 아 안돼 부인 부인 남편의 눈에 사방에 흩어져 있는 고동들과 그 앞에 누워있는 부인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남편이 갑자기 친구들을 뿌리치고는 땅에 발을 뒤덮고 식은 땀을 줄줄 흘리면서 앞으로 한걸음 한걸음 걸어서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 아이 이봐 천에 걸을 수 있게 된 것인가 아이고 걷는다 걸어 그의 상태를 알고 있던 친구들은 몹시 놀라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입을 쩍 벌리고 놀라하고 있는 새에 남편은 어렵게 어렵게 한걸음 한걸음 걸어서 부인 앞에 다가갔습니다 부인의 양손은 잔뜩 힘을 주고 뭔가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부인 왜 왜 놓지를 못하오 부인 이제 그만 놓으시오 남편은 고동을 꽉 쥐고 놓지 않고 있는 부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제서야 부인의 손에서 힘이 풀렸고 그 안에 잡혀있던 고동들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부인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미안해 부인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 남편은 하늘이 무너지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기침소리가 들렸고 부인이 움찔움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세상에 살아있었어? 아유 살아있네 살아있어 마을사람들이 깜짝 놀라 하였고 그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유 부인 부인 괜찮은 것이오 부인 남편의 눈에 조금씩 움직이는 부인의 몸이 보였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의원 의원 의원을 불러주시오 의원 남편이 소리치자 사람들이 곧 의원을 불러왔고 의원은 부인의 상태를 잠시 살펴본 뒤에 부인을 바로 집으로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목숨이 붙어있는 것이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이렇게 몸이 상했는데 참으로 의지가 대단한 부인입니다 의원은 부인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몹시 놀라하였고 그것이 아주 대단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부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을 찾아갔을 때 걸음이 걸어진 뒤로 남편은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부인이 했던 것처럼 열심히 일을 다니며 약이나 먹을 것을 구하여 의식이 없는 부인의 병간호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아침 남편은 잠들어 있는 자신의 머리에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자신을 아름답게 웃으며 바라보고 있는 사랑스러운 부인이 보였습니다 부인 깨어났어? 남편은 그대로 벌떡 일어나서 부인을 안아주었고 부인 또한 남편에게 안겼습니다 남편의 사랑과 지극정성이 결국 부인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부인의 기적적인 회복 소식은 온 마을에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기적을 불러일으킨 두 사람의 지극한 사랑 이야기는 곧 온 마을 그리고 마을에서 마을로 퍼져나갔고 결국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이 이야기의 감동을 받아서 부부에게 큰 상을 내렸으며 마을에 이 부부의 사랑을 길이는 비석까지 세워주었습니다 부부는 부부는 그 뒤로는 별 탈 없이 언제나 그랬듯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무덤가에서 엿들은 이야기 옛날에 신발 장수를 하며 떠돌아다니는 혼이 난지 얼마 안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느 날 한참을 다른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아휴 여보 어쩐다요 날이 너무 어두워졌는데 묵을 곳이라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임자 어서 마을을 찾아보십시다 두 사람은 해가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다른 마을을 찾기 위해 열심히 걸었습니다 다행히 산길을 마주오던 사람에게 고개 넘어 큰 마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마을을 찾아가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산길이 초행길이다 보니까 부부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쩝니까 길을 잃은 듯 합니다 할 수 없이 오늘은 산속에서 잘겠습니다 그래요 어쩔 수 없지요 두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산에서 노숙을 하게 되어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근방에 두 개의 묘가 있었습니다 저 묘지 사이에 풀들이 푹신하니까 누워서 자기는 좋아 보입니다 부인 저기서 잠을 청합시다 아 네 신발 장수 부부는 그 두 묘 사이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잠을 자다가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분명히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는데도 계속해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뭐해요 어서 잡시다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웬 할아버지의 소리가 들렸고 부부는 꿈인가 생시인가 하며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이 괘씸한 놈 예이 괘씸한 놈 할머니의 목소리에 이어서 할아버지가 다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자꾸 생각하지 마시오 아니 내가 어지간 하면 참을 텐데 아이 그 녀석들이 거 제사를 제대로 지내줄 리가 있나 우리 살았을 적에도 효도라고는 눈꽃만큼도 안하던 놈들인데 이제 그만 잡시다 젊은 부부가 가만히 들어보니 내용인즉 이 노부부가 자신들의 제삿날 아들 집에 가보니 제삿밥이 짐매 그릇에 담겨져 있었는데 그 그릇에 뱀이 뭉개져 있고 국에는 벌레가 빠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혼백이 된 이들 노부부는 아들이 너무 괘씸해서 방 안을 돌아다니던 손주를 화로에 엎어뜨리고 돌아와서 신세탈영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화상이 염색트리는 잎에 챗물을 발라주면 나을 것이긴 한데 알려주지 맙시다 거 고생 좀 하게 해야 돼요 할머니가 화를 내며 계속 이야기를 하였고 신발장수 부부는 벌벌 떨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시간이 흘러 해가 뜨기 시작했고 부부는 동시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꿈이지 여보 당신도 꿈을 꾸었나요 혹시 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 설마 당신도 입니까 우리가 같은 꿈을 꿨나 봐요 부부가 꿈 이야기를 나눠보니 둘이서 같은 꿈을 꾼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기이한 꿈을 똑같이 꾼 부부는 멀뚱멀뚱이 있다가 해가 밝게 뜨자 멀리 내려다 보이는 큰 마을을 보고 아침을 먹기 위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큰 마을에 이르러 바로 보이는 집에 들러서 한 끼 식사를 청하였는데 그 집주인 여자가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허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제삿날이었는데 아이가 화로에 엎어져서 화상을 당한 판에 우리가 남 식사 챙겨줄 정신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자 신발장수 부부는 놀라하며 어제 꿈에서 할머니가 옷에 염색을 드리는 잎에 잿물을 발라주면 화상이 나을 거라고 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집주인 여인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 여인이 놀라하며 그들이 말해준 대로 염색을 하는 데 쓰는 잎의 잿물을 아들의 화상에 발라주었더니 아이의 상처가 순식간에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집주인 여인은 이 신발장수 부부를 성대히 대접해 주었고 감사의 표시로 두 사람에게 노자도 두둑이 챙겨서 보내주었습니다 신발장수 부부는 신기한 꿈 덕분에 아주 든든하게 길을 떠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선달의 계책 김선달과 황부자는 건대감을 만난 뒤에 다시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양에 도착하자 김선달에게 황부자가 얼굴을 붉히며 화내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 김선달님 정령 아무런 방법도 없는 것이오 대동강 상권을 차지하기 위한 무슨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소 아 황부자님 그것 신정하십시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권대감님이 당장 제목을 칠이키세였지 않습니까 같이 있어서 보셨으면서 왜 그러시오 하 아니 나는 하도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길래 무슨 좋은 방법이 있는 줄 알고 내 보증도 하고 나선 것 아닙니까 어 아유 황부자님 섭섭합니다 나를 보증해 주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오 김선달이 황부자의 눈을 정말 섭섭하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황부자가 헛개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뭐 그런 것은 아니지요 김선달님 능력을 알기는 알지만 그래도 워낙 큰일이라 말이죠 하 어쩝니까 어찌 당장 자금도 거의 바닥이 날 것인데 어떻게 이 평양 대동강 상권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요 아유 어디 돈 나올 구멍도 없습니까 김선달의 말에 김선달은 김선달은 그리 말하더니 휘적휘적 걸어서 객점을 나갔습니다 그런 김선달의 모습을 황부자가 한숨을 쉬며 바라보았습니다 큰일이구나 큰일이야 아유 아유 김선달은 열심히 머리를 짜내어 생각하며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도통 조은수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규모가 너무 큰일이로구나 가만있어보자 그래 지금 중요한 것은 돈이지 돈이야 그러니까 우리쪽이 돈이 아주 많아지거나 상대쪽이 돈이 아주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어야 이 상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인데 김선달은 하염없이 걷다보니 어느새 대동강에 이르렀습니다 길고 넓게 뻗은 대동강의 풍경은 참으로 절경이었습니다 야 예술이로구나 예술이야 한강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로구나 김선달은 잠시 생각을 멈추고 아름다운 대동강의 절경을 감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휴 김선달님 김선달님 뒤에서 김선달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선달이 놀라 뒤를 돌아보니 길수가 김선달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휴 길수자네 또 보는구만 자주 보내 그래 응? 아 그러게 말입니다 지난번에 어디에 사시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냥 가셔가지고 찾아뵙지도 못했습니다 오늘은 알아가야겠습니다 하하 그래 그래 그러세 그런데 어쩐 일인가 뒤에 계신 분들은 김선달은 길수의 뒤에 서있는 여러 청년들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길수가 머리를 글적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 물배달 네 물배달 그게 좀 커져서 제 밑에서 일하는 친구들입니다 오 길수자네 아주 성공했구만 아니 저 많은 청년들을 데리고 사업을 이리 크게 하고 있단 말인가 아 뭐 크게는 아니고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 친구들과도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완전히 제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말이야 도박판에서 어머니 등골 빼먹던 길수가 일이 잘 되다니 내가 기쁘구만 기뻐 아주 좋아 그거 어머니께도 자주 찾아뵙고 말이야 예 김선달은 정말 자신의 일처럼 아주 좋아 하였습니다 자 얘들아 어서 물을 담아라 네 형님 길수의 말에 뒤에 있던 청년들이 강물로 달려가 물을 깃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하 대단하구만 대단해 저 물들을 이렇게 가져가서 파는 것인가 아 물을 판다기보다는 뭐 배달비 정도를 받는다고 할까요 어찌 물을 팔겠습니까 아 그렇군 그런데 그렇게 일이 많다고 예 그렇습니다 요즘 아주 대박이지요 상인들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장터에 쓰는 물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 그래 자네에게는 이 대동강물이 다 돈으로 보이겠구만 하 아 그렇네요 맞습니다 제가 대동강을 보고 있으면 엽전이 쫄쫄쫄쫄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그리고 제 이름이 또 길수이지 않습니까 길할 길 물수 저는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이고 그렇구만 그렇네 하하 이거 사람 이름 따라간다더니만 김선달은 길수와 함께 배를 잡고 껄껄 웃어댔습니다 그러다 문득 김선달의 머리에 번뜩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옳거니 그래 여기에 있었구나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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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이 있었어 김선달이 알 수 없는 말을 하자 길수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에? 갑자기 무슨 이복의 길수 오늘 일이 마치는 대로 자네와 함께 사업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술 한 잔씩 사주고 싶은데 괜찮겠나 아 좋지요 그래 그럼 이따가 일 마치면 그 사람들 데리고 내가 말해주는 곳으로 오게나 좋습니다 김선달은 신나하며 길수와 인사를 하고 곧장 대동강 인근을 떠나 장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황부자가 있는 객점에 들어간 김선달은 황부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보 황부자 황부자 술상을 봐주시오 오늘 아주 귀한 손님들이 올 것이오 어? 무슨 손님들 말이오? 갑자기 웬 아 우리에게 이 대동강 상권을 넘겨줄 사람들이오 내가 차차 설명할테니 거하게 술상들을 좀 준비해주시오 아 알겠소 좋소이다 그렇게 황부자는 사람들을 시켜서 객점에 술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쯤 되자 길수가 친구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데리고 객점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오 길수 왔는가 길수의 친구들이로구만 동료들이고 어서 들어오게 이리 들어와 앉게나 안녕하십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 사업할 수 있는 미천을 마련해주신 분이 김선달 님이시라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 아휴 아니야 아니야 이 사람들아 이러지 말고 어서들 들어오게 김선달은 길수와 길수의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을 앉히고 술을 한 잔씩 따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왁자지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술자리가 계속되었습니다 황부자가 슬며시 김선달에게 물었습니다 저 김선달 님 이 즐겁고 좋기는 한데 이 청년들이 우리에게 대동강 성권을 어떻게 가져다 준다는 겁니까 아 황부자님 그 내실에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응 자리 말이오 알겠소이다 김선달은 그리고선 길수를 비롯하여 길수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핵심 인물들을 따로 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김선달은 한동안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김선달의 설명을 들은 황부자는 박수를 치며 좋아라 하였고 길수를 비롯한 길수의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결의를 다졌습니다 잘 해줄 수 있겠는가 잘만 되면 자네들에게도 한몫씩 단단히 챙겨줄 것이야 그러자 길수와 길수의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하 아예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지요 그러자 황부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 자네들 줄 돈은 내일 아침에 여기 객점에 와서 받아가게나 이 일이 잘만 된다면 이곳뿐만 아니라 한양에서도 자네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하게끔 내 도와줄 것이야 황부자의 말에 길수와 친구들이 놀라하며 외쳤습니다 황부자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성 충성 하하 아이 뭘 여튼 잘 부탁하네 이바들 자네들만 믿겠네 김선달은 단단히 부탁을 하고 그렇게 자리가 파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대동강가에서는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잘 빼입은 김선달이 햇볕을 가리는 천막을 치고 대동강이 가까운 동문 밖에 앉아있었고 길수를 비롯한 모든 물장수들이 물찌개를 치고 나가면서 김선달에게 무언가를 주고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근처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응? 저 뭐하는 상황인가? 물장수들이 뭘 주는디? 돈 같은데 응 그러게 돈을 주고 지나가는 구만 아이 설마 저 대동강물 퍼가는데 돈을 받는 것인가? 에이 설마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수근거리는데 김선달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저 점잖게 앉아서 지나가는 물장수들이 내미는 돈을 받아 챙겨서 돈통에 넣었습니다 물장수들은 돌아가며 계속 나타나서 돈을 내고 물을 길러갔습니다 해가 해가 질 때 즈음이 되어 김선달은 엽전이 가득 들은 돈통을 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선달은 그 돈을 몰래 황부자에게 다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음날 김선달은 다시 그 자리에 나와 돈을 받았고 물장수들은 황부자에게 돈을 받아 나와서 다시 김선달에게 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며칠째 하였으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어느덧 그러려니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달은 물값을 받으면서도 주변을 두리번 두리번 살펴보았습니다 음 왜 안 나타나는 거지 슬슬 나타날 때가 되었는데 말이야 김선달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으니 슬슬 초조해졌습니다 그렇게 또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안 오는가 김선달이 돈이 가득 들어있는 옆전통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였는데 먼 언저리 동문 입구에 몇몇 사람들이 서서 김선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한양에서 왔다는 황부자 상단과는 다른 상단의 상인들이었습니다 올커니 왔구나 그래 돈 냄새를 맡고 니들이 안 오고는 못 배기지 김선달이 슬쩍 눈짓으로 신호를 주니 근처에 있던 길수가 김선달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선달이 길수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외상값 언제 줄 거야 응? 내가 평양에 없는 동안 니들이 가져간 물값만 얼만지 알아? 김선달의 말에 길수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자리에 없으셔가지고 뭐 그냥 일단 물을 길러 갔는데 아유 한꺼번에 그 돈을 어찌 갚습니까 김선달과 길수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잘되었다는 듯 멀리서 보고 있던 상인들도 그 사람들 틈에 섞여서 들어와서 저들끼리 수군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김선달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저 사람 지금 돈을 받는데 무슨 돈을 받는 것이지 그 물장수에게 돈을 받는다면 물값인가 통행료 인가 물값이면 저자가 설마 저 대동강 주인이라도 된단 말인가 김선달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쾌제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아주 잘들 생각하고 있구만 김선달은 길수에게 말했습니다 아 내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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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가져오게나 아유 알겠습니다 요 길수가 가고 소란이 정리되자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고 김선달도 돈이 가득 들어있는 돈통을 들고 떠나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지켜보던 상인들이 김선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보시오 안녕하시오 아 안녕하시오 어쩐 일이시오 못보던 사람들 같은데 물을 떠가려 하슈 김선달의 말에 상인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하 우리는 이번에 한양에서 온 만호상단 사람들이라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이지 응? 만호상단? 이름 참고 김선달은 일전에 봤던 최만호의 얼굴을 떠올리며 영찝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궁금하시오? 김선달의 물음에 상인이 말했습니다 아 우리가 너무 신기한 광경을 봐서 말이오 여기 앉아서 돈을 받으시던데 통행료라도 받으시는 겁니까? 상인의 질문에 김선달이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 여기는 내 땅도 아닌데 무슨 통행료를 받는단 말이오? 나는 물값을 받고 있는 것이오 그러자 상인들이 놀라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물값 말이오? 그렇소 물값 아니 저 물정수들이 길어가는 것이 대동강물 아닙니까? 맞지요? 김선달이 김선달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하니 만호상단의 상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서로 수군댔습니다 아니 강물을 판다고? 그런 걸 들어봤나? 강물에 주인이 따로 있다는 소리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상인들이 수군대니 김선달이 기분 나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봐 뭘 그렇게 수군댑니까? 그러자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미안해 그러면 저 대동강물이 당신 것이란 말이오? 아 그럼 내 것도 아닌데 어찌 물값을 받겠소? 당연히 내 것이니까 받는 것이지 당신들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무는 거요? 기분 나쁘네 이거 아휴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강물에 주인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생소한 일이라서 아무튼 아주 엄청나신 분이셨군요 강의 주인이시라니 몰라 봬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술 한잔 대접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 술 말이요 마침 술이 땡기긴 했는데 그럼 그럽시다 좋지요 김선달은 좋아라 하며 돈통을 챙겨들고 상인들과 함께 나섰습니다 김선달은 한양 상인들을 따라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김선달이 들고 있던 돈통을 내려놓으니 옆전이 짤랑거리는 소리가 주막에 울려퍼습니다 야 고 돈을 많이도 받으셨습니다 아 뭐 오늘은 영소득이 적습니다 아이 뭐라구요 그게 적은 것입니까 상인들이 놀라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선달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 아 그렇지요 평소 같으면 이것의 두 배인데 오늘은 어째용 그러자 한 상인이 다시 울었습니다 이보시오 그 보통 하루에 그럼 얼마 정도를 받으시는 거요 응 아니 사인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 하루 매출 그런 것들은 좀 예민한 사항인데 에이 왜 그러시오 이렇게 술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것도 인연인데 좀 알려주시구랴 그러자 김선달이 슬쩍 손가락 세 개를 펼쳐 보였습니다 아이고 삼십냥씩이나요 하루에 말입니까 한 상인이 놀라하며 말하자 김선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헤 이 사람 이거 생각이 짧으시네 보였요 저 대동강을 파는 사람이 하루에 삼십냥을 받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오 그러자 그 상인이 놀라운 눈으로 김선달을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아 그럼 설마 삼백냥이요 그러자 김선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삼백냥 여름철에는 물이 많이 들어서 오백냥 까지 받지요 그러자 상인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머릿속으로 눈앞에 이 김선달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계산하기 바빴습니다 가만있어봐 하루에 삼백냥 이라고 치고 한 달이면 거짓 마냥 1년에 10만냥이 넘는 것 아닌가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상인들은 계산을 마치고 김선달을 몹시 부러운 듯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암을 그렇게 보쇼 술들 마십시다 김선달이 모르는 척 술잔을 부딪히고 술을 벌컥 벌컥 마셨습니다 상인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술을 마셨고 그렇게 또 한잔 두잔 술잔이 돌았습니다 그러다 또 한 상인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 평양에 온지도 한달이 되어가는데 그동안은 못 배웠는데 어디 계셨소 그러자 김선달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내가 이번에 한양에 과거를 보러 다녀왔소 이다 그래가지고 이 선달 벼슬을 얻었지요 그러는 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에 그 물장수 놈들이 아주 열심히 물을 퍼다 날랐던데 내가 이미 뭐 근처 상인 하나한테 품을 주고 다 보고 적어두라고 시켜놨으니 외상값을 잔뜩 받게 생겼소 하하하 아이고 그렇군요 그 선달님이 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상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치며 김선달을 치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러다 한 상인이 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 이보 김선달님 당신은 어떻게 저 대동강의 주인이 된 것입니까 그러자 김선달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하룻밤으로는 부족하오 우리 집안의 오랜 역사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뭐 그렇다고 그 깊은 이야기를 하기도 참 뭐하고 그러자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뭐 엄청난 역사가 있겠지요 아 그럼요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 강물 파는 것도 그만 해야 할 듯합니다 아이 뭐라구요 이걸 왜 그만 합니까 내가 이래뵈도 선달이 되었지 않소 내 꿈은 강물 앞에 앉아서 돈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라의 관직을 얻어서 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이지 김선달의 말에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한 상인이 김선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 강물 파는 것은 친척이나 다른 사람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김선달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뭐 그만둬야지 내가 자리를 비우고 없으면 그냥 알아서 들 물을 길러가지 않겠습니까 김선달이 초탈한 듯한 표정으로 말하자 상인들이 놀라 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 이 큰 돈을 가져다주는 재산을 그냥 내뱉겨두시겠다니 모르겠습니다 머리야 그런 것들은 차차 생각을 해봐야겠지요 나는 일단 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니까 머리야 술을 너무 많이 마셨네 나는 이제 그만 들어 가봐야 겠습니다 당분간은 그래도 나가서 물값을 받아야지요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러시지요 그럼 상인들도 김선달을 따라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잘 먹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김선달이 휘적휘적 집으로 돌아갔고 그런 김선달의 뒷모습을 네 명의 상인들이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상단주께 보고를 해야겠지 그렇지 당연하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 평양에 이런 노다지가 있을 줄이야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디론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잃은 곳에는 한양에서 올라온 두 상단의 주인 중 한 명 좌의정 김대감의 사람인 최만호가 있었습니다 김선달이 대접해서 돌린 뒤에 홀로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300량 하루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 평양의 상권을 장악하는 것이 훨씬 빨라지겠군 아니지 어쩌면 이 상권을 장악하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일이로고 최만호의 눈에는 욕심이 그득 그득 차올랐습니다 잘자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옛날 이야기 속에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런 사랑 또 없습니다 이야기 또한 두 남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옛날 이야기 속 사랑의 모습은 너무나 순수하고 예뻐서 듣고 있으면 절로 웃음을 지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남녀의 모습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꿈꾸는 순수하고 예쁜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순수한 사랑을 운명이니 천생연분이니 하며 너무나 어렵고 먼 곳에서 찾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말고 내 옆에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준다면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잘자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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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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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